다음 현재 이세돌이 있었다면 90년대 200 아아 200 현재 이세돌이 있었다면 90년대 2000년대는 최강 바둑기사 돌부처 이창훈 구단이 있었죠 왜 웃음 터졌어요 갑자기 또 아니요 아니에요? 뭘 아니야 이창훈 구단 200년대 90년대와 200년대는 최강 바둑기사 이게 계보가 있죠 이창훈 구단 그 다음이 유창혁 구단 아닌가요? 아닌가요? 바로 이세돌 구단을 넘어오나?